네 다시 반갑습니다 잉글리시 리앤웨이터 큐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비상홍 교재 8강의 파트 3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한번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파트 1하고 2가 조금 더 어려워요 3보다 3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가볼게요 봅니다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무리 내용 The English word inspire originally meant to breathe in 좋아 이건 옛날에 한 거지 영단어 inspire라는 말은요 originally 원래는 meant 의미했던 거야 옛날에는 의미했던 거야 뭐를 breathe in 그죠? 안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다 물론 남의 머릿속에 바람을 후 불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뭔가 바깥의 거를 들이마신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breathe in 그치? inspire라는 건 air 조심해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봐봐 어디가 주어고 어디서부터 동사인지를 잘 봐야 돼 이 breathed 가 동사인지 has 가 동사인지 잘 봐야 돼 air breathed in has to be breathed out in one way or another 딱 봐도 has to be breathed out 이게 동사로 보이죠? heads가 무조건 동사니까요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라면 걔는 과거 분사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 좀 멋있게 한번 해석해 볼까? 들여마셔진 말고 흡입된 그쵸? 여러분 음식 먹을 땐 흡입하지 않고 그쵸? 공기도 흡입하죠? 흡입된 공기는 반드시 be breathed out 뱉어져야 한다 뱉어져야 된다 수동으로 쓴 거예요 be breathed out 뱉어져야 된다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air breathed in has to be breathed out 아니 네가 했으면 가만히 참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쵸? hold the breath를 평생 할 수 없단 말이야 뱉어야지 하려면 이렇게 그치? 나오게 됩니다 in one way 한 방식으로는 혹은 다른 방식으로는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되죠 이 얘기를 해야지 갠딘스키나 무스토르크스키, 맨델슨 앤 셰골 모두 그러고 보니까 위대한 호흡가였다 이 사람 뭐죠? 이걸 잘했다 아니지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유형의 예술 작품으로부터 뭔가를 들이마시고 나만의 대단한 걸 잘 뱉어냈다는 의미에서 위대한 호흡가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서는 예술가의 다름 아닌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좋았어 왜냐? 그들이 바꿨으니까 그들의 여기 중요하다 들이마신 숨, 들이마신 정보를 여기서 인테이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이거 빈칸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맞춰줘야 돼 인테이크, 들이마신 것 내가 섭취한 것을 아트워크, 예술 작품으로 잘 만들었지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이 관계절 좀 조심하자 그랬지 그치? 여기 stimulate라는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나는 아하,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이 친구를 수식하고 있고요 아트워크가 단수니까 동사에 단수 표시 S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이야? 자극하는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다른 뭔가에 자극받아서 예술 작품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자극을 받으니 얼마나 위대하다는 얘기야 그치? 좋았어 Maybe they knew we would interpret their works accordingly 잠깐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나왔다 중요한 거 총 두 개 할게요 첫 번째 accordingly의 뜻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한 번 볼 텐데 봐봐 아마도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interpret, 해석할 거라는 거 그들의 작품을 accordingly 코딩리 잘 봐 그에 따라 코딩리는 뭐뭐에 따라서요 그럼 뭐에 따라서지? 뭐에 따라서지? 뭐에 따라서지? 잘 모르겠지? 내가 화면을 넘겨서 그래 앞 내용 뭐였지? 아 얘들은요 예술 작품 만들었어요 그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해주는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그래 내가 이 예술 작품 만들면 이 독자 혹은 청취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을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그에 따라서라는 말이 그거야 아 내 작품을 보고 얘들이 뭔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을까? 어 그치? 그들의 기대 그거에 따라서라는 말이야 됐지? 그러면 한 번 다시 한 번 갖고 와볼게 두 번째 이거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동사 문장을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마침표를 안 썼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질문을 한 번 해볼게 뭔가를 알아차리다라는 말 notice라는 동사를 또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이 둘은 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동사가 아닌 친구 분사구문으로 쓰면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리며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치?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어요 그쵸? 알아차리며 근데 잘 봐야 돼 이 알아차리다라는 동사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는 다시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우리가 뭐라 그래? 어떤 분들은 감각동사 어떤 분들은 지각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내가 편의상 지각동사라고 할게요 지각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누구를 혹은 혹은 누가 뭐뭐 하는 걸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알아차리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누가 내가 편의상 누가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을랄 이렇게 좀 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다 목적어 누구야? 멜로디, 컬러, 쉐입 and the words 가 목적어야 그리고 여기 뒤에 이들이 influencing each other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미치는 걸 목격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 뒤에는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호 자리에 조심해야 돼 우리 아까 인스파이어는 목적어 뒤에 보호 투부정사에 썼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지각동사라는 친구는 뭘로 유명하냐면 뭐뭐 하는 걸 자리에 툴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 동사에 ing를 쓰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선생님 여기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나요? 맞아 원형 써도 되는데 본문에는 ing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ing로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ing ing가 쌍으로 나오는 거야 해석 부드럽게 해볼게 멜로디와 색과 형상과 단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목격하며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되시겠죠? 이 보호 자리에 ing가 나오는 거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지?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좋아 이제 보자 추가 읽기 내용이죠 street or is the here and there 여기저기 있는 길거리 예술가들 한번 볼게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혹은 두 획을 그었던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만 나왔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우리 무명 작가들도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보자 street corners 길가 길모퉁이가 can be powerful canvas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도 있어 강력한 화폭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왜요? 이런 게 출제가 안 되겠냐 무조건 되지 얘들아 묶어봐 예쁘게 예쁘게 네 얼굴처럼 이렇게 예쁘게 묶어봐 이렇게 묶었니? 묶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 스타일 위치라는 건 앞에 있는 the canvases 그죠?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지? 그 캔버스들을 의미하는 거고 on은 왜 썼나요? 어?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 그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 위에 라고 해야지 요기 요기 관계절의 내용이 완벽해질 거기 때문에 그지?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자 길모퉁이가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 위에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그들의 재능을 표현합니다 어디에? 그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 위에다가 표현하지 그치? 그래서 오늘 빼면 틀려 얘들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 이거 거기 위에가 합치니까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이거 w-h-e-r-e 왜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왜얼이라는 건 이름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긴 한데 아무튼 왜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돼요 돼요 학교에서 된다고 했을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 요거 아는 거 중요하긴 한데 이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둠 알았지? 계속 가보자 they allow us 그것들은 허락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우리가 join 함께 하도록 가담하도록 어디에 가담하도록 해야 예술가들 세계에 어떤 세계야? 상상의 세계지 그치? 근데 상상의 세계 우리가 막 돈 내고 가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while walking 걸으며 along the street 길을 걸으며 알겠지? 이거 첫 시간에 했다 그치? while 한 다음에 우리가 걸으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쓰기 싫었어 그쵸? 왜?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쓰기 싫었어 그래서 지우고 어떻게 하는 거야? ing 처리하는 거지 그치? 좋았어 간다 첫 번째 길거리 예술 사례 독일에 graffity 라는 걸 볼 거야 graffity 너 graffity 알지? 그치? 모르면 어쩔 수 없다 볼게요 이 graffity 그림부터 보고 가자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고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런 게 graffity라 그래요 보자 drawing pictures or letters on city walls is called graffiti 볼게요 그리는 거 그림이나 letter 단어들을 어디 도시의 벽에다 그리는 행위 주어야 is called 불려요 뭐라고? graffity 라고 불립니다 발음할 때는 graffity 가니 graffity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 the Berlin wall in Germany 독일의 베를린 월은요 베를린 벽은요 was the largest graffity canva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graffity 왜냐하면 국가의 절반을 완벽하게 절반은 아닌데요 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독일이라는 데가 우리는 남북으로 갈렸지만 독일은 동서로 갈려서 동독과 서독이 있었단 말이야 동쪽은 어디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공산권이었고 서쪽은 우리 자유진영이랑 가까우니까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런 세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은 조금 자유로우니까 서쪽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낙서가 돼 있고요 동독에서는 그런 거 했다가 두드려 맞고 총 맞고 하니까 못했겠지 아무튼 간에 계속 가볼게요 During the Cold War 아주 추운 전쟁이니까 여러분들 냉전 냉전이라는 건 눈치만 보고 있는 싸움이죠 실제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냉전 기간 동안에 The Western Side of the Wall 그 벽에 서쪽 부분은요 Was filled with 뭐로 가득 찼다 그래피리로 가득 찼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여기 주어동사 썼지 동사도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 거지 얘는 해석 그려진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려진 그라피티로 가득했다 예술가에 의해서 근데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어요 From Around the World 에서 왔다는 거야 While 반면 반면 동쪽 벽에는 그림 그린 건 총 맞아요 진짜로 The Eastern Side was kept blank 요거 한번 갖고 와볼게 반면에 동분인 Was 유지하다가 아니라 잠깐만 요거 잘 봐야 돼 얘들아 초동태 조심해 유지되다야 동쪽 벽은 유지되다라고 해야 돼 그럼 어떤 상태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와야 되니까 보어 와야 되지 보어는 있잖아 명사거나 형용사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는 누가 왔어 어 그래 형용사가 왔어 형용사 누구 왔니 blank 불어로 blank이란 말이 하얀 걸 뜻하잖아요 그치 이게 blank도 하얀을 뜻해요 하얀 종이가 하얗다라는 건 뭐야 텅 비었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빈칸을 우리가 blank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새하얀이란 뜻이었던 거야 그치 단어 조심해라 Apart of a wall 벽의 한쪽 부분은요 Sea remains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여줍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양면의 차이 서쪽 진영 자유진영과 동쪽 공산진영의 차이를 보여주죠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죠 갑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그치 근데 이게 냉전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조금 슬프죠 예쁘긴 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flashing up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flashy map 봅시다 이런 생각 해볼게 우리 아까 독일 얘기했잖아 독일은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죠 보완도 잘 되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벽에다가 동네에서 귀퉁이에서 골목길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래도 좀 안전한데 브라질 같은 동네는 어때요 브라질 여행 가고 싶지 않죠 딱 느낌이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 좀 위험할 것 같고 치안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치 이런 데서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다 그림 그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보자 Flash mobbing in San Paolo in Brazil 브라질의 San Paolo라는 시에서 아주 대도시점 여기에서 Flash mobbing입니다 정의부터 들어갑시다 Flash mob is a logical group of people who suddenly assemble in a public place perform an unusual act and quickly disappear 봅시다 Flash mob은요 Flash mob 이게 마비라는 게 M-O-B라는 게 여러분들 군중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군중 그래서 Flash는 순식간이라는 뜻이고 합치면 말이 안 되죠 순식간의 군중 말은 안 되는데 Flash mob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후우 좀 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보자 이 친구 주격관계대명사인데 동사가 아쉬움상치 않아요 assemble in public place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에 performed unusual act 아주 이상한 행동을 수행하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나서 빠르게 사라지는 그쵸 여러분 그러면 보셔야 돼요 주어를 하는데 동사는 세 개 반칙이죠 근데 반칙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접속사 덴인데 원래는 덴보다는 선생님은 and 이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THEN을 저 친구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야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많단 말이야 물론 사전 찾으면 접속사로 표기가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잘 안 써요 알겠지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교과서니까 참을게 나보다 교과서가 항상 더 대단하니까 이렇게 이 친구를 구조를 갖고 오면 이런거지 플래시몹이라는건 비동사가 나오고 얘는 보어야 그룹어보피플이야 근데 어떤 그룹어보피플이냐면 후우 한 다음에 첫번째 뭐야 어셈블 뭐여 그 다음 뭐해 퍼폼 수행의 이상한 짓거리를 한 다음에 아주 귀신같이 사라져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친구를 나란한 구조 이 세 덩어리를 나란한 구조라고 해도 되고 한자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렬구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있지 그지 너네 옛날에 그거 기억나니? 우리 중학교 때 무슨 전구 같은거 건전지 저항 이런거 공부할 때 기억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이동할 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이 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 친구 병렬구조라고 병렬연결이라고 하잖아 또 이런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친구가 누구 덕분에 연결이 됐다 T H E N이라는 이 귀염둥이 덕분에 연결이 됐다라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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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사 한 세트로 봐줘야 돼 갑자기 여기 ING 처리하면 싫어 그렇게 하면 안돼 우리는 세쌍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가보자 그럼 이제 뭔지 알았어 지들끼리 이상한 짓하고 확 사라져버리는게 플래시맙이에요 사라지니까 플래시라고 한거죠 갑니다 teenagers of 상파울러 브라질 브라질의 상파울러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있잖아 love to hang out 어울려 노는걸 좋아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어울려 노는걸 좋아한단 말이야 덴버보다 그들의 홈스트리 집이 있는 그 길거리 집이 자기네 집 동네의 그 길거리 싫어 무섭다고 아까 독일하고 달라 그렇지 그래픽티 이런거 하다가 큰일나요 그래서 thousands of text messages invite 수천개의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가 초청하는거지 10대를 어디로 초청해 쇼핑몰 같은 공격적인 안전한 장소로 초청해 여기서 잘 봐야돼 일단 여기 구조 갖고 오면 되게 쉬워 주어 동사 나오고 쉼표 나왔는데 여기 갑자기 WHERE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봐봐 지금 앞에 쇼핑몰이라는 장소가 이미 있어 장소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의문이 아니야 왜 어딘지 아는데 의문일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의문이 아니고요 이럴 때 해석은 되게 쉬워요 쉼표 외열 쉼표 외열 쉼표 외열 그런데 거기서 알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이 enjoy themselves enjoy themselves 조심해라 자기가 뭔가를 만끽할 때 enjoy oneself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야 알겠죠 enjoy 대맘은 틀려요 이거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봐봐 완전한 절이야 그들은 아주 재미나게 놀아요 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가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다 알겠지 잘 봐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설명하면 이래 여기는 주어나 목적어가 더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쓴다 그리고 선생님 스타일로 설명하면 여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더 쇼핑몰 그 가게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인 더 쇼핑몰 이 가게에서 들어가야 되냐 가게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네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재미있게 논대 그 가게가 아니라 가게에서 재미있게 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고 얘는 틀리게 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한 걸음 더 가볼게 선생님이 여기는 인 위치를 합쳐서 아 인 더 뭐를 합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연 녀석으로 바꿀 수 있지 기억이 나지 그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웨어를 인 위치로 바꿔도 되겠구나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됐어 잠깐 정지하고 네가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해 그리고 이제 마저 해볼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갑자기 THER이 대열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위치로 바꾼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아 틀렸다 이걸 눈치채달라는 말이야 알겠죠 이런 친구로 나오면 문보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내용일치는 나오지 않을 거야 알았지 좋아 넘어가 잘 따라오고 있어 이게 플래시마 이게 다 사람이야 하나하나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것도 예술의 범주에 넣자는 거죠 봅시다 거의 다 했어요 Street installation in London U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볼게요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길거리 installation은 설치인데 여기서는 설치된 물건이라고 해야 돼 왜 어 이렇게 했잖아 어 했다는 건 셀 수 있는 거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건 설치라는 어떤 현상 어떤 작용이 아니라 설치된 물건이야 알겠지 우리가 뭐 공간 조형 공간 예술 설치 예술 설치 미술 이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거예요 런던 United Kingdom 행동이니까 영국에서 이러면 될 것 같아 가봅시다 Street installation refer to various objects sets in public spaces 동사 찾아봐 음 좋아 이거는 refer는 to랑 같이 기억해 무엇을 일컫다 무엇을 가리키다 무엇을 부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Street installation 이라는 건 길거리 설치미술 길거리 설치물 이라는 건 일컫는 말이야 다양한 물체를 보자 물체까지 목적어 나왔다 셋 동사 아니지 이거 동사 아니야 설치된 이라는 뜻이야 배치된 설치된 공적 장소에 가봐요 They are part of the street 그것들은 길거리의 일부다 잠깐만 길거리라는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 묶었다 그 다음에 수식했다 어떤 길거리야 사람들이 Walk alone 따라서 걷는 걷는 매일 사람들이 걷는 길거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Visit Soho Soho를 방문해보세요 명령문이래 그치 런던에 있는 예를 들어 쉼표 했어 바꿔 볼게 이 친구 주어는 생략했어 명령문이니까 동사한 다음에 여기 장소 나와있고 쉼표 한 다음에 외열이 나와있지 아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 자리에서 그런데 거기 다른 걸로 바꾸시면 틀려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가 동사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관계 부사절인 거지 이거 다른 층으로 바꾸면 무조건 틀린다 알겠니? 좋았어 물론 인위치하면 되나요? 되긴 하는데 이거 안 가르쳤을 거야 학교에서 볼게 외열만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는 텔레펜비스 전화부스가 그죠? 전화대가 라이즈 있어요 on the street 거리에 전화 그죠? 전화박스가 있어요 전화부스가 있어요 broken 동사 쓰면 안됩니다 이미 외열 절 속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거든요 그죠? broken 망가진 채 인하프 절반 즉 절반으로 박살난 채 있어요 An artist named Bansky Bansky라는 이름의 화가가 예술가가 built it 그것을 만들었어요 as a warning 경고신호로서 뭐에 대한 Collapse 여긴 네모 한번 쳐볼까 이렇게 바로 한번 쳐볼까 본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저 자리에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주길 바라 Collapse는 조심해야 될 게 L이 두 개다 알겠죠? Collapse 붕괴 뭐가 붕괴한 거야 사람의 인터랙션 상호작용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붕괴했음을 알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메세지질 하잖아 SNS하고 있잖아 그치? 에이저의 인포메이션 정보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어렵지 않다 그랬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거지? 이렇게 해놓는 다음에 반으로 박살 내놓고 여기 곡괴이 이렇게 해놨어 무섭지 그치? 봅니다 다 했어요 이제 한국 얘기 나오면 마지막에 항상 볼게요 버스킹 버스킹 is defined 버스킹이라는 걸 신 defined as 뭐로 정의돼다 뭘로 정의돼? 버스킹은 노래하기 playing musical instrument 악기 연주하기 그리고 performing other forms of art 다른 형식의 예술을 하는 거야 어디 공적으로 여기서 잠깐만 냄새가 난다 그치? 5월이라는 접속사일 사이에 두고 ING ING 그리고 혹은 ING 무슨 구조? 병렬구조지 일로 다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주어가 be defined 정의됩니다 as 뭐로서 정의됩니까? ING로 정의되고요 ING로 정의되고요 혹은 ING 하는 거래요 이 세 가지가 누구로 인해 연결됐어? 5월이라는 등위 접속사일 사이에 두고 연결됐지 무슨 구조라 그래? 병렬구조라고 안다고 쉽지 그치? 음 볼게요 가끔은 돈 때문에도 한대요 갑니다 나 이 친구 주원자 알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쉼표 보고 당황했어 나 주원자 알고 열심히 플레잉 어디에서 이렇게 활동해요 라고 해석하다가 어? 버스커가 attract 끌어들인다? 방문객들을 전세계에서 주어동사 여기 있네 아 이 친구 무슨 구문이야 그냥 분사 구문이구나 처음엔 주어처럼 주원자 알고 해석하다가 어? 쉼표 치고 주어동사 있어? 그러면 쟤는 분사 구문이 맞는 거야 좋아 as in many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 많은 나라에서처럼 그들의 공연은 are often highly 잠깐만요 high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highly는 높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도로 상당히 regarded 아주 상당히 아주 좋게 상당히 아주 좋게 여겨져요 as more 독특한 예술 형태로 high 쓰면 틀려 highly regarded 라고 해야 돼 highly regarded 읽어봐 highly regarded 좋았어 이렇게 해서 pretty much perfect 요거 간단하게 해볼게 몇 개 준비 안 했어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 진짜 highly regarded 너는 꼭 외워야 돼 아주 좋게 여겨지고 있다는 뜻으로 좋았어 내 목속 동사를 적절하게 배치해라 해봐 했어? 음 같이 봐 내가 주어인데 동사가 어디라 그랬어? 여기라 그랬지 얘는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돼 breathed in 흡입된 흡입된 애는 반드시 has to be breathed out 되어야 되지 그치?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래? 들어갈 단어야 내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 그치? 기억나니? intake 내가 받아들인 것 받아들인 숨 그쵸? 갑니다 이것도 내 목속에 들어간 알맞은 모습이 기억해서 푸시면 안 되는데 이해 못해도 기억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도 됐니? 좋았어 이미 주어 동사가 앞에 있잖아 동사 또 쓰면 안 돼 ing 해야 되고 이 친구가 notice라는 말이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다가 이렇게 분사화시킨 거기 때문에 동사처럼 해야 돼요 목적어가 보호하고 있는 걸 목격하다 주목하다 여기는 동사의 ing 형태를 보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influencing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좋았어 이것도 한번 해주자 선생님이 얼마나 착하냐면 너 못 풀까봐 내가 힌트까지 여기다 줬어요 했네 좋아 스트레이트 코너가요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봐 캔버스 위에다가 예술가가 그들의 재능을 표현한데 캔버스 위에다가 예술가가 표현한데 그들의 재능을 그럼 여기는 캔버스 위에니까 on 그쵸? 명사를 대신하는 말 관계된 명사 which 혹은 where 이렇게 해줘야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지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내용 마무리 했는데 일단 8강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리가 아직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것도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며칠 안에다 올려놓을게요 열심히 잘 따라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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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